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에는 센시스 OSINT 서비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센시스는 앞에서 다뤘던 쇼단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예전부터 많이 사용했던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실무에서도 악성코드 파일 같은 사이트들을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쇼단처럼 어떤 해킹을 당한 사이트들 아니면 포트 정보나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하는 방법도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제 센시스가 장점은 어떤 거냐면은 여기에 이제 서치 여러분들 센시스 사이트 들어가고 난 뒤에 이쪽 사이트가 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그 옵션들이 이렇게 나와요. 되게 자세한 옵션들이죠. 자세한 옵션들이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IP 정보를 그냥 찍으시면은 쇼단에서 이제 호스트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80포트라고 치시면은 80은 우리가 HTTP잖아요. 일반적으로 HTTP 포트를 사용하는 것이고 아니 그 포트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HTTP 똑같이 그 다음에 GET 그 다음에 헤더 정보라고 치시면은 이렇게 헤더 정보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헤더스 그 다음에 뭐 헤더 즉 그 다음에 서버 이렇게 하시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80 버튼을 사용하고 있는 헤더의 서버 정보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을 찾아라. 뭐 이런 말이겠죠.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 아파치를 찾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여기다가 아파치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아파치 서버를 사용하고 있는 그 통계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를 보시면은 엄청나죠. 지금 현재 숫자를 보시면은 거의 뭐 쇼단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이 이제 뭐 정확하게 몇 개 정보들이 차이가 났나 이것들은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은 확실히 쇼단보다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것을 이제 클릭하시면은 쇼단하고 비슷하게 이런 포트 정보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이런 그 정보들 위치 정보들 그 다음에 배너 그래픽 정보들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위치 정보들은 뭐 바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같은 경우에 디테일 정보를 확인을 하면은 똑같이 그 관련된 정보들이 이렇게 자세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관련된 그런 옵션들 이런 식으로 이제 태그로 다 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 그 센시스 같은 경우는 바로 요게 이제 한해 검색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장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옵션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이렇게 조합을 하시면은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아파치라고 이렇게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로케이션 만약에 엔드라고 치면은 이제 다른 것들을 조합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로케이션 그 다음에 뭐 카운트리 아니면 시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카운트리 코드라고 되어 있고 카운트리가 뭐 kr 이라고 치시면은 이제 한국과 관련된 것들이 사이트가 이제 나오겠죠. 한국과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파치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검색해라. 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로토컬 같은 거. 만약 저희들이 프로토컬을 찾는다면 프로토컬이라고 별도로 또 이제 코드가 있어요. 프로토컬즈 그 다음에 만약 텔렛하고 ftp를 찾고 싶다. 그러면은 23 그 다음에 텔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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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오어, 그 다음에 21, 그 다음에 ftp 이렇게 찾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비슷하죠. 쇼다로 검색하는 부분들이 비슷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뭐 프로토컬의 21번 포트 그 다음에 이렇게 검색이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그들 뭐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를 만약 뭐 사이트들을 좀 찾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갯바디 80 그 다음에 http, 갯바디 80 버튼 이런 식으로 워드프레스를 하면은 워드프레스 사이트보다는 워드프레스가 들어가 있는 워드프레스가 본문에 들어가 있는 문자를 대해서 워드프레스를 찾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센세스 쪽에서도 이러한 태그들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태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 검색 보면은 이런 식으로 검색이 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관련된 정보들도 이렇게 공통적인 정보들이 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이제 태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그요. 자 그래서 요 태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제가 요것이 어디에 링크가 걸렸는지 지금 조금 살짝 기억이 안 나가지고 리포트인가 어딘가에 검색이 되어 있었어요. 예전에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리포트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속도가 조금 느리더라고요. 여기요. 리포트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어 요거에 검색어가 어디에 들어갔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이쪽으로 제가 URL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쪽으로 들어가시면은 리포트가 분명히 맞는데 아 태그스로우라고 이렇게 검색을 한 것 같네요. 제가 태그스로우 태그스로우라고 아까 리포트 쪽에다 검색을 하시면은 이 센세스 쪽에서 아까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 그 기준점이 되는 그런 태그들 태그들이 다 이렇게 각각에 대해 우리가 검색한 거에 대해서 정보들이 있는데 그 태그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myhttp 같은 경우는 이제 통계적으로 이렇게 호스트에서 요 정도의 그런 호스트 정보들이 노출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 기준으로요. 예. 센세스 기준으로요. 그 다음에 myftp 있고요. 그 다음에 태그라고 치셔가지고 하트블리드라고 있습니다. 하트블리드. 하트블리드는 나중에 이제 뭐 저희들 취약점을 다루게 될 건데 요 하트블리드라고 치셔도 이제 관련된 것들이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몽고db. 몽고db 같은 경우에는 쇼다로 거의 비슷하죠. 개수가 6만 3천 정도 나오는데 이 몽고db도 한번 검색을 해 보시면은 태그스라고 이렇게 찍혀요. 태그스몽고db라고 찍히고 그 다음에 관련된 정보들이 똑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 뭐냐 쇼단처럼 이렇게 뭐 데이터베이스 정보들이 이렇게 재미있게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요. 그냥 쑥 쏟아지는 그런 정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그스라는 것을 활용하면은 여러분들이 어 다양한 그 주제에 맞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센세스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더 이제 그 가이드들을 찾아보시면은 이 명령 가이드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 센세스 오픈소스 도구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에요.